제니씨, 두 번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!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, 제니씨. 제가 이미 다 읽지만. 저는 드럼 치는 박지준이라고 합니다. 아, 바로 편하게, 저는 드럼 치는 박지원의 와, 바로 편하게, 대상 무대를 안 줄 수 있니 잡는 날 날 때 잡는 날 날 때 잡는 날 날 때 잘 나고 쌓아 나 버리는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